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신규 검증을 위해서 새 업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번째는 모비스라는 곳인데요. 도메인 생성 날짜는 2022년 11월 5일로 확인이 되고 먹티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두번째는 갬블 7이라는 곳이구요. 도메인 생성 날짜는 2022년 3월 28일로 확인이 되고 8개월의 시간동안 아직 먹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문이라는 곳인데요. 도메인 생성 날짜는 2022년 11월 16일로 확인이 되고 아직까지 먹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위 새 업체를 이용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저희 베가스에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보를 해주시면 정보를 모아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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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